우와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의 요아입니다 며칠 전 두 아들과 함께 용산 전자랜드에 있는 S스페이스에 다녀왔어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4층 신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안보여? 보통 VR 체험장에 가면 VR을 쓰고 체험하면 끝이라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용산 X스페이스에서는 코딩 로봇을 비롯해 VR과 3D 프린터, 드론, 유튜브 스튜디오, 전자사격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소개하는 테마파크형 체험공간입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내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해요 그래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세요 드론 한번 날려보자 엄마도 궁금해 여기는 VR 여기 손목에 끼고 여기 코딩 같은 건가? 나 사격하는 곳이래 찬이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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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우와 뜨다 1점 안 했네 2점 5점 5점 기다려봐 좀 남겨주면 4점 5점 3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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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5점 4점 6점 1점 5점 5점 7점 6점 ㅋㅋ 오 바람도 나와 하니야 괜찮아? 안 무서워? 어 페이 이래도 페이 좋아하잖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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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우고 어떤 느낌이었어? 무서웠어? 진짜 나름 느낌이야 일단 쳐줘 페이 쳐줘 둘이 부터래 오 싸운다 이게 다 갈렸어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건 옹상이야 이거는 뭘까? 배터리인가? 그렇죠 얘가 엄마 보고 엄마 보고 지금 카메라가 있어 동생이 빚지 엄마가 위에가 엄마 빚지 카메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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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밑에 준비 형아가 안녕한다 어 꺾어야지 그냥 틀어서 간다 간다 저 위로 올라가 봐 저 다리 위로 앞으로 W 간다 간다 państ If you want to get there 돌아가가가가 야 아이가 떠는 거지 빨리 딴 떴어 떴어 또itat 지민투 서비스 여행 내가 이쁘게 여기 살아야돼, 빨간색으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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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봐 이제 누가 이긴거야? 아 그래? 네 안 돼 왜? 안 돼? 꽃인데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 3D 프린트로 만드는거죠 3D 프린트로 저기 이렇게 물건이 나오나봐 저 안에서 와우 가면? 좀 예쁘진 않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야 됐다. 가정보 완성. 신기하다. 됐지? 다 됐어. 엄마, 알로드 연주해. 알로드 연주해? 네. 박수 안 쳐? 우유 2개가 재미있었다. 아, 이거 배트라는 게 재미있었어?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수고하세요. 어, 그랬어? 알았어. 다음으로 가자. 다음으로 가자. 어, 알았어. 그럼요. 그럼요. 들어오게. 이제 가자. 안녕. 하고 나와. 안녕. 가자. c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